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번, 14번 그리고 16번, 17번, 19번, 20번 주요 문항부터 먼저 함께 나누고 그리고 1번부터 쭉 가는데요. 항상 이런 모평, 학평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손글씨를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니까 그 손글씨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써드린 내용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써드린 것 이전에 실제로 실전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라는 겁니다. 즉 뇌 속에서 사고할 것, 사고할 것이야, 사고할 것 그리고 손으로 짧게 짧게 써나갈 것을 포함해서 손글씨로 생각의 패러다임으로 그대로 진행해놨으니까 항상 생각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9번 같은 경우는 뉴턴육학인데 아무래도 이게 정답이 이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할 것이 이것이 일단 앞부분에 있는 문제인데다가 또 설정이 많이 들어있진 않는 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정답률은 다 나왔지만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면 이 문항의 내용에 살을 붙이고 포장을 해서 빅사이즈로 4페이지로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등가토운동, 가토정의, SNVT, FQRMA, 1운동의 정리, 역학제의 보존인가,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면 역학제의 보존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했었죠. 항상 가토정의, SNVT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우스갯소리로 갑자기 역학문제 풀다가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 센트 성제화하라는 거? 아 그래, 가토정의 해봐요. 보인다니까요. 진행된다니까. 자 특히 이렇게 한 빗면에 두 물체 이상의 물체가 운동을 할 때는 가속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블라블라 읽어보니까 그래, A랑 B랑 어디서 만난다고요? Q에서 만난다 그랬었죠. 그럼 먼저 뇌 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가토정의, 그래, 두 가토가 서로 같다. 그리고 이동거리에 갈 때 SNVT, 평균속도로서 간단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 물체의 운동은 우리 눈에 이미지화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서 속도 감소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빨라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A는 여기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만나겠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보니까 지금 이 B 같은 경우는 2m per sec에서 0가 됐다가 다시 여기서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m per sec가 되죠? 오! 가토정의 서로 같습니다, 가속도가. 경과 시간 동시지어? 해가지고 꽝! 들이치는 거니까. 경과 시간도 같고 가수도 같기 때문에 속도 변화 같을 거입니다. 이거 속도 변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지금 B에, 사실 쓸 필요 없는데요. B의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A의 속도 변화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죠? 10에서 4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6m per sec. 그래서 A가 부딪히는 속도는 6m per sec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생각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처음 속, 나중 속. 둘이 더해. 절반값! 이게 바로 평균 속도죠? 더해서 반나눈을 보면서, 어? 이게 8m per sec야. 그런데 16m야. 그럼 몇 초? 오, 그래. 경과 시간은 몇 초 걸렸구나? 2초 걸렸구나? 오, 그래. 가속도는 바로 2초 동안에 4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m per sec 제곱이야. 이 말 뜻을 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1초에 20감소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그룹 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기업번, 오케이. 이거 속력은 3배죠? 자, 기업번은 틀렸고요. 니은번, 2초, 오케이. 해놨죠? 읽으면서 바로바로 갈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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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야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순간부터 작살나는 겁니다. D번,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대귀를 언넣죠. 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것은 시각정보의 위치정보예요. 최고점 위치지만 도달했을 때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죠. 아니, 몇 초라는 거야? 1초에 얘기하는 거죠. 즉, D번 얘기는 1초 일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얼마 떨어졌니? 딱 보니까 지금 B는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A는 아니 1초에 2 감소하는 거니까 몇 미터 펄스 될 거야? 8미터 펄스 되잖아요. 그러면서 봐 10에서 8이 됐던다. 짧은 값 평균수도 얼마예요? 계속 S는 V2로 가죠. 그래서 9미터 펄스에 그해 시간의 1초니까 그래 A가 올라간 거리는 9미터랜다. 여기 와 있다. B는 여기 와 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몇 미터예요? 7미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또 2와 0 자반값 평균수도 1미터 펄스 1초니까 1미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7미터에다가 이거 1미터 하니까 몇 미터다? 8미터 읽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겠지만 하나 더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손글씨 해설처에 써놨지만 아주 짧게 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욱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이 풀이는 제가 풀이 법을 얽매이지 말라고 했었죠? 이거는 좀 국한되어 있어. 범용적이지 못해요. 하지만 빅사이즈 문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그런 연습을 해둬야 되는데 이런 풀이 법을 얽매면 이런 걸 쓸 연습할 기회가 사라지니까 실전 가서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둘이 가스도가 같죠? 가스도가 같을 때는요. 상대 속도가 일정합니다. 등속도로 보여요. V, D 볼까? 이거 B라고 그러고 이걸 A라고 했고요. 둘의 가스도 똑같아. 상대 속도로 한 건 속도차거든요. 관찰자 시점 정해놓고 속도차, 속도차, 속도차 어때요? 일정하죠? A가 B를 보건 B가 A를 보건 항상 등속도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A가 B를, A하고 B의 속도차 얼마입니까? 8. 그런데 A가 보면 자기가 8로 꽝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8m 퍼 세크 꽝! 즉,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뭐, 부호까지 얘기해볼까요? 마이너스 8m 퍼 세크. B에 대한 A로 따지면 8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8m 퍼 세크로 꽝! 몇 미터 왔어? 16m 왔다 이거죠. 바로 나오네. 몇 초다? 2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물었던 것이 즉, 만나는 순간에 속력 어떻게 되니? 얘기했어요. 아니, 2초 동안에 결국 둘이서 꽝! 뒤졌고 E에서 여기 왔으면 이거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어, 그래. 지금 이 2m 퍼 세크가 대로 2초 동안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가스도 값 같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가스도 값에 의해서 2초 동안에 4가 함수했으므로 얼마다? 6. 이렇게 해서 이 평균 속도로서 2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한, D급 같은 경우에 얘가 최고쯤에 도달했을 때 그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1초라는 건 필요합니다. 최고쯤에 도달했을 때, 즉 1초일 때 떨어진 거리 얼마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봐. 원래 16m 딱 떨어져 있었는데, 8m 퍼 세크가 다가와, 1초 동안에. 8m 왔잖아요. 얼마 더 와야 돼요? 8m 더 와야 되겠죠? 그래요. D급 번이 떨어진 거리, 8m다라는 거죠. 이 특개는 굉장히 샤프하고 좋죠? 수업 중에서 이런 방법을 같이 설명하지만, 그러나 항상 여기서 높아지 생기는 거죠. 그래요. 간편하고 빠른 것 같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바로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가스도 정의, SNVT,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요. 보세요. 빗면이니까. 이 A에 대한 중요의 빗면 성분 곱하기 거리, 그게 바로 A의 퍼 템 변화량. 이렇게 얘가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